와 이거 야생 오면 랜덤인가봐 야 갖고 튀어 누가 이렇게 달달하게 어? 내 믿었을까? 꼭꼭꼭 개꿀 이거 템 안 훔쳐가지 사람들이? 훔쳐가지 않더라구요 으음 가져가면 개새끼지 어어? 어 개 개 개 지는 소리가 들리네 자 일단은 제가 포켓몬스터 여러분들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도 모릅니다 저 그 20년 전에 그 포켓몬스터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보고 모르거든요 지호가 이제 태초마을에 처음 왔을 때 이후로 모르기 때문에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중요해요 일단 치코리타는 절대 고르면 안 된다라고 난 알고 있거든 치코리타 골라서 이름 박리타로 지어주는 거 해주세요 치코리타 아니잖아 염.. 염버니가 뭐여? 염버.. 염버니 얘네 오 귀엽게 생겼다 염버니 할래 자 가봅시다 아 우리 남봉씨가 있네 무슨 일이야? 수트립포포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난 봄박사라 하네 잔네네 마이크래프트 세계 포켓몬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간단한 도움을 주기 위해 이곳에 있지 우선 이 앞으로가 보도록 하지 일단 포켓몬 소환하는 방법 배워볼까요? F키인데요 일단 공격해 어차피 넌 나중에 헤어질 테니까 공부 굳이 안해도 되겠지? 불꽃 세례 씨발 죽어버렸어 가방에서 몬스터버를 던진다 띠리링 어 이거 점프하는 거 약간 되게 즐거운데? 여기가 포포서버인가? 후 여기가 포포서버인가 일단 둘러보자 마을을 둘러보자 어 누가 봐도 여기에 어 내가 살만한 것들이 굉장히 살만한 것들이 많이 있겠군 도구 상점 와 만원이야 나의 소지금 일단 돈 벌면 뭐든 하나하나씩 될 거 아니야 내장쟁이 봐봐 효율 아 일단 돈을 벌어야 되네 80원 500원 아 호박 개쓰레기죠? 저 이런 거 좀 빨리빨리 파악하는데 음 음 호박 개쓰레기 아 코인이라뇨 여러분들 초반부터 코인을 하는 거는 뭐가 좀 뭐 나왔나? 70원? 이거 아주 기똥차겠구만 이거 뭐 등락폭이 아주 기똥차 아 흠 와어어 이거 시장마을인가? 계획이 뭐냐고? 이 포켓몬 터데네에서 알아가야지 점검 보상 와 씨와 나 점검일 때 아 없었는데 와 씨 와아 수표다 미리미로 투자해야지 워어어어어어어어씨 씨 아까 전에 했어야 됐어 어 아이 근데 기분은 좀 나쁜데? 아 방금 했으면 나 이거 부자 됐잖아 으음 달걀 으음 데줄 또떠어졌으니까 데줄 알기 그래 일단 퀘스트 깨러 왔거든요 어, 완료 가능이라 써 있구나 오오, 5천원 주네 어, 조약돌 32개요? 알겠습니다 어 도구 상점이네요 어 어, 담, 담, 떨, 떨분 맛 어, 금모래 어 어 시발 나중에 돈 벌면 와 아, 코인을 한번 봐 보자 돈이 있어야지 뭐라 하지 근데 이거 시간 언제 받아래? 223초? 야, 무섭다 무섭다 야, 너도 올라 너도 오르라고 내가 사줄게 자, 그러면 야생 계속 가야 되겠죠? 와, 야생 오면 랜덤인가 봐 야, 갖고 튀어 아 누가 이렇게 달달하게요? 내 믿었을까? 어 꼭꼭꼭꼭 개꿀 누구지? 누구야 이사람? 어, 까비 어, 까비 자, 그러면 한번 봐보죠 어 족 됐네? 뭐지? 어 어 어 어 어 어, 이렇게 하자 어? 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보스 어떻게 잡아? 시발 아아아아 가라 인공킹 시발 튀어올라 아아아 아, 그래도 애들이 있는 쪽에서 농사장을 지을까? 히피 머싸 일단 집부터 짓자 야, 나 간단한 집은 필요해 어, 머싸가 여기 있으니까 약간 좀 여기 이렇게 어, 반갑다 어, 반갑다, 머싸야 뭐 집도 없냐고 너는 나 불왕자야 어? 불왕, 불왕자야 나 여기, 여기다가 집 짓고 이제 하려고 야, 집, 집은 딱 이 정도가 적당하려나? 하나, 둘 그 정도면 이제 해우소 화장실 정도 어, 딱 좋네 그러면 예, 더 딴 건 이제 집이라고 보기 힘들고 집보다는 이제, 음 너는 실제 집이잖아 원룸? 약간 대한민국의 씁쓸한 현실을 풍자한 건축물이네요 어허허허허허허 맞아 아, 그래서 가거든요 야, 집 이쁘다 문은 달지 말자 개방형이 좋겠어 음 그럼 이제 오두막도 아니네요 이거 템 안 훔쳐가지 사람들이 훔쳐가질 않더라구요 제가 그, 몬스톱을 넣고 상자에 있었는데 안 훔쳐가던데 으음 가져가면 개새끼지 어어? 어? 개, 개 지는 소리가 들리네 뭐요? 개가 아마 있을걸요 거기 와, 이게 야생 오면 엔덕인가봐 야, 갖고 튀어 그리고 악어집이라고 써놔야지 안 훔쳐가겠지 악어생각 악어생각 저건 몰랐네 오오오오 어 안 돼, 척개 코인 쩝 어? 오옿 본절 악어있 악어임이 내셨 나보다 돈이 많은데? 어, 나 이 앞에다가 농사장 쫙 하면 되겠다 야, 근데 나 방금 시작했는데 이 정도의 농사장을 가진 어? 오너의 느낌인데 아 우리 농사장에요? 응 그럼 이제 돈을 짓밟아버려야죠 이렇게 힌달 왜냐면 이제 여기가 이제 제가 털을 다 닦아놨기 때문에 이 정도지 어.. 존나 짓밟아놔야지 이렇게 야! 전술의 포켓몬! 우와! 전술의 포켓몬! 야 모사야 니가 처리해줘 니가 처리해줘 도망쳐야지 어디있지 아가님? 나 우리집 앞에 우리집 앞에 여기가 우리집 앞에 아닌가? 모사는 그란논 잡아서 내 잉원킹 죽였어 이 개새끼! 모사야 여기 저 팰게요 잡아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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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나 거대한 잉원킹인줄 깜짝이야 어? 이거 쎈데? 너 존밥이야? 어? 뒤졌네? 아 존밥아! 해봐 좀! 못 잡네 에이.. 잡을 수 있어! 나 감자동산 할래 슈발 잡을 수 있다구 자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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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 고맙습니다! SFX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